어? 아빠 어디 간 거 아니야? 어? 뭐야? 혹시... 깜짝으로 우리 집에 가는 거 아니야? 집에 가는 거 아니야? 어? 뭐야, 뭐야? 어허... 어? 뭐야? 엄마 뭐해? 어? 뭐해? 짐, 우리 짐 챙겨야지. 슝! 슝! 유나야! 어머! 이게 약간 해외 짐인데, 해외 짐. 너무 큰데? 어우... 슝! 유나야! 우리들 어디 간다고 했지? 짜자잔! 짜자잔! 누구 만나러 가요? 아빠! 아빠! 우와, 유나 좋겠다. 유나야, 짐 싸야지. 아, 근데... 무슨 짐다니까? 무슨 짐다니까? 유나, 이리 와봐. 유나, 이리 와봐. 우리 지금 제주도 가는 거 아빠한테 비밀이야. 유나야, 비밀이야? 서프라이즈! 알아요? 어? 자, 갈아입어 옷이랑. 내복이랑. 챙긴대? 아, 챙긴대. 챙긴대? 제가 기저귀 챙기고 수건 챙기고. 와, 짐이 진짜 많다. 하나 더 짐이 많은데. 며칠 짐이에요. 거의 1박 2일 짐인데도. 세제랑. 애들 아침에 먹을 김이랑 누룽지랑. 제아 과자랑. 과자를 한 넉넉하게 챙기자. 두 개. 우와! 세 개야. 모자리면 안 되니까 세 개 챙기고. 혼자서 좀 셋을 어떻게... 문 하나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칫솔도 하나씩 챙기고. 윤아 칫솔, 제아 칫솔, 파야 칫솔. 내가, 내가 다 챙길게. 걱정하지 말라고. 단솔하지 말라고. 야무자요, 또 딸내미는. 아, 또 뭐 챙기지? 윤아 잠옷 챙겼고, 기저귀 챙겼고. 아유, 보통 일 아니다. 아유. 바리바리. 어, 들어간다. 제아 과자를 다 밟으면 어떡해요. 제아야. 어? 윤아, 네 가방 갖고 와, 이제 그럼. 치약 갖고 오라니까, 제아야. 그만 뜯어, 제아야. 윤아 형. 둘이서. 모든 걸. 네, 윤아 끊어줘야지, 제아가. 아, 윤아 이리 왔어. 안녕히 계세요. 이야. 우와, 대단하다. 알겠어, 알겠어. 들어가. 들어가고 온다. 오고, 오고. 누가 왔어요? 지금 까라, 이. 히터 틀어줄게요. 히터. 차야, 엄마 차를 뺀 다음에 이거 짐을 실어야겠다. 어. 차를 좀 뺄게. 문 닫아. 응. 아이고, 아이고. 애도 많으니까, 저희는. 운전 돼야 돼? 운전 돼야 돼. 아이고. 우와. 아, 이 기 또. 아, 키를. 아이고, 키를 저기다 두고 왔네 또. 일상이에요, 그냥. 싫고. 어, 엄마 여기 있어. 어, 엄마 여기 있어, 조야. 자, 깎고. 엄마. 엄마, 엄마 더운데 버져려. 아, 지금은 안 더워, 유나. 그만. 반팔이야. 너무 추워, 그럼, 유나. 다 가보자. 아이고. 나 히터 틀었다. 네. 네. 왜, 왜, 왜. 어, 가라고. 알았어. 얘들아. 이제 출발할 거야. 아니,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앉아있어. 자, 출발합니다. 출발, 출발. 엄마 옷 입혀줘. 엄마 옷 입혀줘. 엄마 옷 입혀줘. 옷 입혀줘? 어우. 옷을 어떻게 입혀줄까? 벗었어? 벗었어? 아유. 아유, 유나야. 알았어, 엄마 해줄게. 아, 진짜. 아, 어떡해. 늦겠어. 근데 또 오빠가 해준다는데 안 된대. 무조건 엄마가 해야 된대. 아, 어떡해. 나와봐. 일어나. 한 팔 넣어. 누나야, 이제 마지막이야. 옷 벗는 일 없어요? 알겠죠? 어, 재아 가자. 우리 출발하자, 친구들. 우와! 바나나! 오,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재아야. 재아가 올 때는 엄마 가방에 거기 블루베리가 있거든요. 먹을 때 제일 좋아해서. 아, 올려줘야 되는구나. 올려줘야 돼. 나도 블루베리 먹어. 그냥 과자 줄게요. 과자 주세요, 태아 오빠. 과자 주세요, 태아 오빠. 어, 유나는 블루베리 주시고요. 재아는 과자 주시고요. 태아야, 그 진한 분홍색깔이 유나 거예요. 유나야, 흘리면 돼요, 안 돼요? 어, 흘리지 말고. 우리가 지금 제주도 과자나, 태아야. 유나야. 유나야 여기? 울렁하러 줘. 알겠어요. 제아 거예요. 어휴, 유나야. 주지 마. 어, 유나 건 주지 말고 제아 것만 주세요. 엄마한테 화장실 가고 싶어. 화장실 가고 싶어? 어, 조금만 참아 다 왔어. 아이고. 안 돼, 진짜 참을 수가 없어. 어, 참아 켜, 참아 켜. 그러니까요. 참아 켜고. 여기 내보니까 가양동 같은데. 태울 수가 없는데. 태울 수가 없는데. 지금 엄마 여기 봐봐. 여기 신호등이 없어서 멈출 수가 없어. 진짜 멈출 수가 없어. 태아야 뽀로로 좀 틀어줄래? 유나, 태아? 뽀로로. 뽀로로. 뽀로로로로. 유나는 통순이 볼래, 뽀로로 볼래, 호비 볼래. 어? 뭐 볼래? 유나 골라봐. 아이, 또 안 된대. 몰라. 왜? 또 안 된대. 어머. 어머, 어떡해. 몇 분 참을 수 있어, 유나? 10분. 10분 참을 수 있어? 핑크 뽀 보세요. 유나야, 너 그럼 일어나서 기저귀 제약 거 찰래? 어? 그럼 어떡해. 추적이 안 쳤어. 안 쳐, 유나.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보여요? 다 왔어, 얘네. 어, 됐다. 됐다. 얘들아, 마스크 쓰고 다 접속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심화롭다고? 알았어. 어? 어? 어, 뭐야? 엄마, 시스하게. 거기 트렁크로 올라가. 어휴. 아하. 쟤야, 내가 밀리워치고 있어. 우와. 그래서 기저귀를 채워서 다행이다. 어, 이동 화장실이네. 어, 네. 하하하하. 아, 아. 자기가 닫아버리네. 다 쐈어요? 이렇게. 다 쐈어요? 시원하게 했어? 잘했어, 잘했어. 엄마 손에 오줌 묻었어. 자, 가자. 제아야. 가자, 제아야. 빨리 와, 조심해서. 바이. 잘했어요. 근데 진짜 남편은 모르는 거죠? 아, 그렇죠? 몰라요? 가자. 가자. 제주도에 도착. 누나야, 어디에 왔어? 어디에 왔어요? 제주도에 왔어요? 아. 어? 자, 출발합니다. 이제 진짜로. 제주도에 왔으니까. 몇 번째 출발한 거야? 가자, 가자. 신난다. 오, 귀여워. 엄마, 제주 유나이티티 버스. 제주 버스. 제주 버스. 어디? 제주 버스. 아, 진짜? 저기 있잖아. 어, 진짜? 엄마, 여기 있지, 이거? 어? 제주 있다. 제주요. 어? 어? 어, 왜 왔지? 버스가? 어? 어, 먹으러? 아빠 같은 거 먹으러 왔나? 어, 제주 있다. 제주요. 어, 아빠 버스 있다. 어? 어? 아빠 어디 간 거 아니야? 어? 뭐야? 아빠 어디 간 거 아니야? 이 버스 왜 여기 있지? 아빠 오늘 쉬는 날인데? 어? 아빠. 어? 혹시. 아빠. 혹시. 깜짝으로 우리 집에 가는 거 아니야? 집에 가는 거 아니야? 네, 우리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어떻게 깜짝으로 우리 집 엇갈렸어. 아빠 혹시 우리 놀래켜준다고 지나마터로 또 집에 오는 거 아니겠지? 아, 아들아. 아, 아들아. 가보자, 아빠 숙소에 가보자. 아니겠지. 아닐 거야. 하하하하하하. 제주에 왔으니까 여기 밖에 이제 뭐 풍경도 구경도 좀 하고 LG 대하야. 힐링 좀 해. 너무 좋더라고요, 가니까. 이 들어보려고 가는 거 맞아요. 주도 좋아, 주도. 가 있으면 그냥 힐링이지. 맞아요. 있는 자체가. 힘들어도 뭔가 집 떠나면 힐링. 해외를 못 가니까 해외에 놀러 온 기분이군요. 김성호 씨가 그래도 그나마 에너지가 넘치니까. 맞아요. 기운 오는 사람 같으면 안 가요. 집에 있으면 아픈 스타일이어서. 아픈. 흥견먹은 거지. 뭘 아프기까지. 집에 있으면 제가 아파요. 얘들아. 들어왔다 클럽하우스로. 아빠 만나기 1분 전. 맞아. 진짜 힘들었지. 진짜 힘들었지. 괜찮아, 엄마. 괜찮아, 엄마. 괜찮아, 윤화. 괜찮아, 윤화. 괜찮아. 고마워. 우리 윤화밖에 없네. 고마워. 그런데 엄마 아빠 집에 있을까? 집에 있을까? 없으면 진짜 안 돼. 그렇지 못하네, 이거지. 어? 쟤야? 쟤야 진짜 걱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착. 드디어 왔다. 여기 알지, 입구. 태아야. 여기. 우와, 유모차까지. 올라가서 아빠한테 내려오라고 전화하자. 아이고야. 양손으로. 아이고야. 태아, 잘 올 수 있어, 거기? 전화해서 내려오라고 하지, 차라리. 서프라이즈잖아. 서프라이즈. 어쩔 수 없어,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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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제주에 오기는 왔구나. 이제 왔구나. 어. 어, 사람이 너무 없는데? 쉬는 날이니까 또. 나갔을 때 나가고. 좀 불안 불안하다. 어. 여기거든, 태아야? 그때 엄마가 앞에까지는 와봤거든? 엄마, 아빠한테 전화하자. 어, 전화하자, 전화하자. 아, 진짜 엄마 여기 저래. 아빠가. 여보세요? 자기야, 어디야? 제주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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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긴데. 어디? 나 지금 오늘 쉬는 날이어서 밖에 후배들이랑 커피 한잔 먹으러 왔는데. 밖에 나갔다고? 아. 알겠어. 아. 근데 어떻게 기다려야 돼, 무작정? 언제 올 줄 알아, 아빠가. 역시. 태아, 아빠 언제 오지? 아, 딱 만날 줄 알았는데. 아, 허무해. 그냥 우리 여기 서 있는 거 사진 찍어서 보낼까? 그래. 누나가 서 봐. 아빠 나와. 여기 제주 유나이티드 보이게. 그냥 손 잡고. 하나, 둘, 셋. 우와. 옙석이. 하나, 둘, 셋. 넷, 셋, 넷, 넷,섯, 셋. lam혁이 했點. 얘야, 사진만 보내자. 사진만 보내자. 사진만 보내면 아빠가 뭐 어떻게 하겠지? 하나, 둘, 셋. 하나, 넷, 셋, 넷, 넷 wichtige 했어요.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셋.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셋, 넷. 하나, 셋, 셋. 하나, 넷, 셋. 하나, 셋. 우리 왔어! 태아 말해봐. 빨리. 놀랬어, 놀랬어. 태아. 빨리 와. 아빠 빨리 와. 또 울어. 울어. 아빠 그러세요. 아빠 그러세요. 아빠. 아빠 온대. 아빠 빨리 와. 성경호 빨리 와.